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오반 10년 캐스크 스트렝스를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오반 혹은 오븐 뭘로 부르는 게 맞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찾아보면 오븐이 맞지만 그냥 편하게 오반이든 오븐이든 편하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반의 이름은 자금만이라는 게이러입니다 오반 중류소는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서쪽의 바닷가에 붙어 있는데요 오반 같은 경우는 오반에 관한 중류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반 중류소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에서도 짬밥으로 따지면 손에 꼽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일 맥주를 만들던 양조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맥주를 생산하다가 1794년 쯤에 아마 중류소로 업그레이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도 좋았는지 이 중류소 중심으로 마을이 생겼는데 중류소 중심으로 마을이 생겼으니까 많은 기반 시설들이 들어섰겠죠 그래서 장사도 잘 되고 해서 오반 중류소가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이 중류소를 그냥 감싸고 있는 형태로 발전해 버렸고 중류소가 더 이상 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도 직원이 10명 정도가 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중류소에 속합니다 오반 중류소 역시도 이렇게 저렇게 망하고 인수당하고 스코틀랜드 역사 속에 수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풍파를 겪었는데요 1920년대 디스틸러스 컴퍼니 지금의 디아지오죠 디아지오에서 인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있는 중류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아지오에 가면 클래식 몰츠라고 6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그중에 한 장르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맛이 좋은 위스키입니다 한번 따볼게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타져 자 보십시오 아이고 이렇게 같이 놔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 저는 오반 위스키를 이제 피트위스키를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이 오반 위스키는 피트위스키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드렸어요 이제 오반이 오반 14년 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로롤하고 상큼한 과일 향이 이제 줄을 이루고 미약하게 이제 피트감이 느껴지는데 그 피트감이 이제 전혀 거부감이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은은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피트위스키를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오반 중류소에 이 오반 14년 얘를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그런 테크트리를 이제 좀 많이 태워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술이기도 합니다 뭐 위스키를 소분하는 영상 보면 이제 오반 14년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보면 이제 그때 소분했던 그 위스키 바이알 이에요 바이알 이기도 하고 여기 보면 오반 14 하고 악필로 써져 있죠 그리고 보면 요렇게 제가 마시던 얼마나 좋았으면 오반 14년 먹고 난 코르크도 보관할 정도로 굉장히 오반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코르크까지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오반 중류소에 대한 애정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라고 물으시면 사실은 2022년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오반인 요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녀석 다 다 다 이 녀석 탓입니다 다 저 녀석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자 내추럴 스트랭 내추럴 캐스크 스트랭스라고 써 있죠 내추럴 캐스크 스트랭스 57.1도 보이시나요 요 두 개 보고 사실은 고른 거예요 이 오반 10년 같은 경우 그리고 오반이라는 그 이름까지 해서 제가 이 세 개를 보고 고른 건데 아 이 내추럴 캐스크와 57.1도 고도수에 대한 이 열망 뭐 위스키 초보들은 이 고도수에 대해 유독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뭐 포함인 거고 대부분이 이제 위스키를 입문하면 이 고도수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에 빠진 거죠 오반 케이스 오반 10년 스페셜 릴리즈 10년 케이스를 보면 요렇게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번역기 돌려보니까 달콤하고 짭짤한 바다 공기를 통해 반짝이는 생기 넘치는 베리와 스파이시한 자두 라고 써 있는데 뭐 2022년 스페셜 릴리즈를 보면 어 디아지오에서 이 소비자들 구매 구매 구매하시는 소비자들에게 요 케이스들 겉면에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이 수를 제작한 이제 컨셉에 대해서 좀 적어둔 것 같아요 바다 공기를 통해 반짝이는 뭐 베리와 스파이시한 자두라고 써 놨는데 먹어보면 이 말이 딱 생각납니다 저는 뭐 우리 토끼 해라고 해서 토끼가 그려져 있나 했더니 먹어보니까 딱 알겠더라구요 왜 이 토끼의 색이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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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 걸린 토끼 같이 생겼는지 약간 요런 느낌이 있고 뒤에 보면 더 셀레스트리얼 블레이즈 라고 써 있어요 의약해보면 뭐 천상의 불꽃 이라는데 예 뭐 그렇대요 근데 뭐 어디에 뭐 이게 어디에 불꽃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 QR코드 보시면 요거 한번 찍어 보시면 뭐 재미있고 좀 흥미로운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한번씩은 꼭 QR코드도 한번 찍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5반 중류소에서 제가 이제 뭐 앞에 5반 중류소에 대해서 좀 떠들어 시커떠들었는데 이 스페셜 릴리즈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긴 해요 왜냐면 뭐 이 뚜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EX 쉐리 캐스크 그리고 아몬틸라도 캐스크에서 이제 피니시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몬틸라도 캐스크 역시나 그 스페인 남부지방에서 만드는 캐스크고 그리고 쉐리 캐스크거든요 그래서 쉐리 쉐리 하니까 엄청 기대를 했죠 제가 그래서 아 오반에 전에 마셨던 그 오반의 기억에 쉐리까지도 추가가 되면 아 진짜 맛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엄청 했죠 그리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마셔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셔보게 되었고 이 오반 10년을 이제 제일 먼저 마셔봤는데 어 자 자 잔을 세팅을 해 볼게요 잔을 세팅하고 오반 10년 처음에 뽕따 해서 노징을 해보니까 삐세한 쉐리 그 정도 밖에 안 느껴지고 뭔가 느껴질 듯 말 듯 정말 허무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거 뭐냐 어 이거 뭐지 하고 너무 기대를 했나 하고 실망을 했어요 따라 볼게요 어 이 오반 10년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너무 기대를 했나 어 처음 뽕따 하고 처음 뽕따 하고 노징을 하니까 미세한 쉐리 아 그 정도 밖에 안 느껴지더라구요 미세한 쉐리 그래서 뭔가 느껴질 듯 말 듯 이게 뭔가 진짜 너무 허무해 갖고 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대를 했는지 실망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보면 얘가 이제 고도수답게 레그에 이 흘러내림 아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요 이 레그에 흘러내림이 기가 막혀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노징을 해보고 내 코가 잘못된건가 하고 진짜 좀 꽤나 의심을 그냥 한참 했어요 제가 의심을 그냥 한참 하고 이게 뭐가 뭐가 잘못됐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노징을 엄청 했었죠 그래서 너무 이제 향이 좀 잘 미약하게 피어나길래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안 마시고 그냥 브리딩을 먼저 했어요 브리딩을 먼저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쉐리의 향기가 이제 캐스크에서 숙성된 그 쉐리의 향기가 그나마 조금 올라오고 삐세하게 이제 그 이 자두 자주토끼 자두의 향이 조금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제 아 얘네들이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생기 넘치는 베리와 뭐 스파이시한 스파이시한 자두 아 그래서 요래서 케이스에 그런 글들이 설명돼 있구나 하고 표지가 이제 이해가 가더라구요 그래서 그리고 바로 한번 쫙 마셨죠 자 건배 어우 지금도 좀 어우 스파이시가 팍 치는데 처음에 마셨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매웠습니다 어우 침 나와 한국에는 청양고추가 있고 일본에는 와사비가 있듯이 서양의 색다른 매운 스파이시함이 지금처럼 옴 입을 가득 채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 매운 기운이 피닛이 내내 이어지고 매운 것들이 조금 진정이 나서야 이제 향들이 조금 더 조금씩 느껴진달까 초반에 그렇게 굉장히 맵게 느꼈어요 얘를 마실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한 잔 두 잔 마셨죠 두 잔 마시고 한 2주 정도 가까이 됐죠 열흘 정도 됐는데 열흘 정도 되니까 노징에서 확실히 향이 확 폈습니다 부드럽게 향이 좀 많이 폈고 그리고 프루티안도 훨씬 더 지쳐졌고요 뭐 계속 돌렸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얘는 계속 돌려서 오이시쿠나레 그런 식으로 밈 하듯이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고 계속 에어레이션 하면서 엄청 한 잔 첫 잔을 마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오래 계속 브리딩하고 돌리고 돌리고 해서 한참 지나서 먹어보니까 상큼한 맛이 꽤나 올라왔고 스파이시함이 좀 기분 좋은 스파이시 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쉐리가 좀 두껍게 두껍게 느껴지나 그렇게 과일향이랑 쉐리가 두툼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맛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맛이 변했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초반에 이제 확 하고 제가 당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계속 돌립니다 돌리고 마시고 돌리고 조금 맛을 보고 에어레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 스페셜 릴리즈를 안 먹어봐서 솔직히 이 오반 14년에 생각하고 얘를 들이댄게 큰 잘못이죠 사실 왜냐면 얘는 오반 중류소에서도 이 캐스크 스트렝스잖아요 캐스크 스트렝스를 이 스페셜 릴리즈 버전에서만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좀 사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것도 있고 이 요즘에 뭐라 그럴까 이 캐스크 스트렝스 이 뭐랄까 요즘에 오반 중류소에 이 스페셜 릴리즈가 아니면 고반 중류소에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을 먹어볼 일이 또 없어서 그리고 이 고도스 얘네들은 어떻게 뽑아내는 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산 거예요 계속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요정도 약간 순화됐으면 어 진짜 한 병 한 3분의 1 정도 마셔서 제대로 브리딩 하면 어 쉐리도 좀 많이 더 많이 쫙 올라올 것 같고 맛있어 질 것 같긴 해요 맛있어 질 것 같긴 한데 첫 느낌이 워낙에 좀 당했다는 그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괴로운 거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뭐 당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얘네 요번에 2월 1일부로 디아지오에서 금액을 엄청 빵 하고 올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아마 출시되면 금액이 엄청 날 건데 저는 면세점에서 샀어요 면세점에서 탈리스커랑 오반이랑 같이 샀는데 면세점에서 면세점에서 요즘에 구입을 하면 2병 사면 15% 3병 사면 20% 아니면 25% 까지 해주기도 하는데 20% 까지 해주죠 20% 정도 적용 15% 20% 정도 적용해서 사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럼 살만해요 캐스크 스트렝스 57.1도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을 2병 샀는데 27만원 제가 27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27만원에 2병을 그렇게 캐스크 스트렝스를 살 수 있다 그럼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샀을 때 얘기해 면세점에서 시중에서 사면 20만원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20만원 훌쩍 넘어갔을 때에 대체제들은 그래도 좀 비빌만한 애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스페셜 릴리즈니까 스페셜 릴리즈는 한번쯤 믿고 가는 거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 색깔봐요 약간 연한 이게 그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한 것 치고는 색깔이 약간 연합니다 연하고 약간 화이트와인인가 거기서 숙성한 건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빛깔과 빛깔이 보이죠 매그 아 이 아 이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잔 더 먹어볼게요 음 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입에 오래 머금고 있지를 못했어요 너무 매워갖고 스파이시해갖고 못했는데 지금은 영상 찍으면서 한 3초 정도 지금 머금어 봤는데 확실히 고도수 티가 납니다 바디감이 좋아졌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차피 고도수니까 양가루 뭉직하죠 묵직 묵직한데 이 오일리함이 조금 더 그 굉장히 헤비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라이트한 오일리함이 느껴지고 제가 원래 술을 다채롭게 한 병 정도 거의 다 마실 때까지 리뷰를 안해요 한 병 정도는 충분히 여러 상황에서 마셔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리뷰가 좀 느린 편인데 곧 2022년 이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제품들이 이제 2월달부터 판매를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의 현명한 지갑의 선택을 위해서 제가 좀 빠르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뽕따해서 마시면 한 요정도 느낌으로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좀 더 지나서 많은 이들이 좀 리뷰를 하고 굉장한 이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러면 그거부터 참고해서 몇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면세점에서 사신다 그러면 추천 그리고 아직 출시된 금액을 몰라서 출시된 금액을 지켜보시고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두 즐거운 이슈게 생활 되시고요 제가 리뷰한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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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